가보자고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? 이거 맵 선택해서 가시면 됩니다 네 진짜 힘들다 아 갔죠? 같이 벤트 타고 있어 옥차님이랑 날아 문 닫았고요 통신실 심장 떨려 죽을 것 같다 미치겠다 미치겠다 너무 어려워요 길 찬네라 시간 다 보냈어 미치겠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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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치겠어 미치겠다 여기 뭐 있는데? 아 미치겠다 아 미치겠다 심장 뛰어서 미치겠다 엄청 많이 죽었네 뭔일이야? 아마 보안실? 보안실인데 녹차님이 그쪽에서 나오는걸 봤거든요 보안실이 어디죠? 녹차님이랑 저랑 마지막에 마주쳤잖아요 아 거기가 보안실이에요? 여기가 보안실인가? 저는 1절 죽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뭐지? 틈새공간 있잖아요 거기서 있다가 한계로 넘어왔나? 넘겨와서 엔진실로 왔었나? 어디지? 네 그렇게 왔는데 일단 저는 생일님이랑 같이 전망데크에 있었어요 오늘 저 이거 꼬진님 같아요 왜요? 맞는거 같습니다 꼬진님 이번에도 추리도 안하시고 나이건 다 모여오고 다니잖아요 일단 저는 루트가 화물실에서 전기실 갔다가 중앙홀로가서 샤워실 갔다가 이제 기록실도 갔다가 틈새공간을 못 넘어갔어요 옆으로 그래서 계속 오른쪽 부근에만 알짱거리고 있었거든요 오오오오오오오오 찬옥차님이랑 같이 태어났어요 화물실에서 맞아요 맞아요 저는 찬옥차님 찍습니다 저 아니에요 꼬집님 아니에요? 꼬집님 아냐? 저 시체를 보지를 못했는데? 저 아니에요 어차피 한명은 달아야되요 세상에 저 아니에요 대박 엇보다 엇보 배신감 쪘다 수상해 수상해 이거는 맵 어려우니까 그거 끄면 어때요? 봤던 거요? 임포스터 방출 맞는지 아닌지 임포스터 방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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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erseverance pro white 예 아 아 진짜 해당이 너무 놀랐던 게 어떻게 저를 조롱실에서 죽여놓고 조롱실이 어리냐고 그런 바람을 하실 수가 있는지 모르겠다는 걸...